여기 이쪽에 있나? 저쪽 가서 한번 봐봐라. 여기 구멍 뚫린 바위 있나? 저쪽에서. 구멍 뚫린 바위? 형 가지면 가면 거울의 바위인가 그게 있는데 거기서 소음 밀면 이루어진다고 그런 전통이 있대요. 거울의 바위? 그래 구멍이 이렇게 뻥 거울처럼 이렇게 네모난 것처럼 거기에 딱 구멍이 뚫려 있대. 저쪽에서. 구멍 뚫린 바위? 저쪽 끝에 가서 이쪽에 구멍 뚫린 바위 있는지. 어우 씨. 저기 구멍 뚫린 거 같은데? 저기 구멍 뚫린 거 같은데? 가지 마. 아니야 그냥 저거 한번 보려고 만나. 이거 뭐 안 보여. 이게 여기가 소음 비는 데라 그래가지고.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거울의 바위라고 소음 빌면 이루어진다는. 그런 미신이 있는 바위입니다. 소음 빌라. 빨리 가자 배고파. 나이키 맞아 이거? 나이스. 이거 나이키 아닌 것 같은데. 나이키 이거 보이나요. 나이스. 아 형 나 진짜. 왜 자꾸 자꾸 들고만 있어.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.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지금 러시아 아론섬을 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직접 보시는 것보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가. 아. 뭔 소리야. 이거 힘들어요. 아론도. 너무 높고. 너무 넓어요. 러시아는 다 넓고. 아론섬에 오실 때는 간헐적 단식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위험해요